동치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구원하고 재판하고 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가난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 네 자손의 애국에 내려가서 4대를 지냅니다 400년 동안 거기 종살해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 가운데 불을 지니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종살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 밑에서 종살해 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것 지금 이 애국에서 광야를 거쳐 가난까지 가는 이것은 하나의 구약의 사건은 우리에게 애표이면서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을 훈련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애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애국은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 애국왕 바로는 사탄을 의미한다 세상의 임금이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발라서 구원을 받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태칸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홍해는 영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오늘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쭉 훈련의 과정을 여기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광야의 그런 학교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금방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사람들을 또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어떻게 반드시 모두 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요하이리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불뱀이 날아다니고 모래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무서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것 그러면 오직 어때요?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아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난한 땅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데 천국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여기에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계속 싸우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와가 모세는 여기서 이제 너보산이 비스가산이라는 이곳에 죽고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들어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죽고 난 다음이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바흘과 아스타록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겠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계승 신앙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던 여호수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 세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1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와가 있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간 그때의 시대 사람들을 2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와 사후 여호수와 사후에 태어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3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와 누죽고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은 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할아버지 시대에 부모님이 세대에 안한 손주들이 손자 시대에 가서는 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은 집에서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똑같은 이런 사항이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비극인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거기 이제 악을 행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놔두잖아요 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를 해요 징계를 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니까 거기 이제 내용을 한번 오늘 사사기 거기 제가 써는 내용을 한번 같이 서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을 때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자기의 선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네 절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세상으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런 징계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뭐라고 있어요? 우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사생자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지 질병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짓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한 대도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깨우러 네 마음대로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이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그죠 성경은 그런 게 말이에요 블레셋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가난족속을 통해서 어떤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때는 미디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또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 이런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저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칸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태칸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 다음에 발과 아사로스를 섬기는 다른 신을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은 발과 세라를 신노로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과 세라는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자료을 깜빡 잊어버리는데 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예를 들어 불상 만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발은 남성신 이 아세라는 아스타로스는 여성신이에요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태칸 백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그들을 진노하셔서 팔아버렸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갈데아우르 메소보다미아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메소보다미아 그 갈데아우르 유프라테스강 유역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난 땅으로 갈아갈 때 그 아버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처음에 아버지하고 안 떠났죠 또 친척이 로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왔어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조카 로또하고 떠나서 가난 땅으로 오게 되었죠 나중에 또 로또 떠나게 돼요 다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본토, 본토는 떠났어 메소보다미아 그런데 친척이 안 떠났어 아비집을 떠났는데 아버지도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또 로또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두고 그런데 이 메소보다미아는 뭐냐면 가난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난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양호백에도 그래서 계속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400년 동안 애국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 땅이 원주민도 있고 오니까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약속한 건 이루십니다 그래서 400년 지나 돌아와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보다미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난에서부터 바로 가난과 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팔아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 것처럼 그 노예로 종으로 팔아붙어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면서 8년 동안 섬겨서 엄청난 고통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방왕을 섬기는 것 한번 경험해 봐라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이면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배로 아주 악뚝한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요 메소보다미아는 굉장히 가난 땅에서 먼 곳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겼나요? 원래 이 메소보다미아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메소보다미아 제국의 그런 어떤 속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총독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가난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여호수왕과 가난 땅을 정복할 때 쫓겨가지고 쫙 구석대로 구석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니까 어때요? 막 이방인하고 혼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어때요? 다시 구산 리사다임이 득세를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막 여호와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손이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 이유가 뭐냐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여요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뭐를 당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어떤 성도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가고 이런 길로 가 주님을 떠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잘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길로 제약된 길로 가는데 형통하면 주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전부의 의지 없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처음에 돈 있고 잘나갈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죠 그 집을 찾지 않았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왔다고요? 고통 가운데 힘들고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엄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두 배로 그런 말이에요 이 메소보다며왕 구산 리사다임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의 본 이름이 아닐 거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악하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 모아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붙여진 이름일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애국에서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죠? 그런데 막 고통을 당하고 자녀를 죽이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찌어가지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런 성을 짓도록 하고 안 하면 막 학대를 당하니까 어때요?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늘 편안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섬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겼냐 그러면 바할신 풍요의신이나 그 다음에 아세라 또 아스타로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만 반려하고 호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비롯겠어요? 바할신한테 가서 바할이여 바할이여 우리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비롯을 거란 말이에요 아세라한테 아스타로한테 가서 막 다른 신들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신은 바할이든지 아세라든지 아스타로시든지 이런 신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겼지만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를 정말 이런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그런 진짜 하나님은 이제 그때 생각은 우리 백성이 우리 선조들이 애국에서 고통을 당할 때 바로왕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더라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광해를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선조들을 거기서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도와주셨다더라 그걸 생각하고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했네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극미력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오 능력이오 도움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고통에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할과 아세나 예를 들어 불쌍 앞에 가서 이게 지금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바할과 아세나 앞에 가서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바할 신상 아세나 아세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바할 신이여 우리를 저 악한 구상 리자사 나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데 가서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군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전히 불을 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구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불을 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니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가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뭐라고요? 온리에 온리에를 통해서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사를 통해서 온리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온리에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이건 뭘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리에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최초의 사사예요 최초의 사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질 때 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온리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이 최초 사사인 온리에라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니까 유다지파 뭐라고요? 그나스의 아들 유다지파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뭐냐면 사이면서 갈렙의 조카여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나스가 뭐냐면 갈렙의 동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저 기나스의 아들을 가서 드비를 정복하고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니까 온리에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그 삼촌네 그 딸인 악사를 아내로 그래서 조카이면서 사이가 된 거예요 자 거기 사사기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 생각할 때 굉장히 갈렙의 그 딸 악사가 아주 잘생기고 미인이었던 것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품행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런 어떤 소문이 난 그런 처녀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기라세벨을 가서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온리엘이 저 현숙한 여인을 저 믿음 좋은 아가씨 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기라세벨을 가서 점령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목숨 걸고 싸워서 해야 될 일인데 마음으로만 그냥 있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저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삼촌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온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바울과 같은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빌사일상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빌리포서 4장 13절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좀 하라고 하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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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이 뻑뻑하고 나는 나이도 먹고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명수에 받아 도망 정과자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순종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 잘하는데 형 아론을 보내서 너를 돕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우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고 따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자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유다지파의 DNA가 그런 것 같아요 갈렙도 유다지파잖아요 근데 유다지파의 그의 삼촌인 갈렙이 여러분 어때요?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여우수아에게 가서 뭐라고요? 당신이 그날 들었잖아요 모세가 저 해불온 땅을 나에게 준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죠 당신이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고 나이가 85세나 돼가지고 그거 가능해요? 아직도 나는 출입하기에 한 문제여갖고 능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리라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기 85세 드신 그런 혹시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까? 나는 집안에서 이제 애기 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다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 이 온리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결혼을 훨씬 전했죠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갔을 때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지금 여러분 80세 안 되신 분들은 청년입니다 아니 80대면 어떻게 돼요? 다 막 나는 장르 은퇴장르 하고 또 무슨 장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뭐 보면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이제 저는 좀 안 하랍니다 뺀다 하면 아직도 저는 성성합니다 한 번 해보세요 아직도 저는 싱싱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좀 뭐 좀 힘이 없어서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막 이렇게 이제는 좀 쉴랍니다 주의 어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유명한 조지필드라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좀 쉬시죠 그렇게 너무 무리하면 됩니까? 나는 쉬어가지고 내 몸이 녹슬게 하기보다 나는 차라리 타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에 갈란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녹슬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일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멸류관을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에 반열에 서야지 아멘 진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또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적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사사인 온네일은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갖다 신앙의 용사 여러분, 기라세벨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담대했죠 그 다음에 구산 리사다임이 여러분, 악명 높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악명 높은 그런 왕이야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요호사도 사실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 어쨌어요? 두려워했어 그래가지고 빨리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이 백성으로 더불어 가난 땅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너는 극히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온리엘한테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용사예요 그렇게 악명 높은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어때요? 확 가서 그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그 리사다임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최초의 사사인 온리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얻으려고 처음에 악사라고 하는 그 현숙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고 저거 좋긴 좋은데 그러면서 악사하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건데 저 악사를 아내로 얻으면 좋을 건데 어떻게 가서 싸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밭에 뭐예요? 감추인?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를 얻으려면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 그런데 그 밭을 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아가 감추인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논밭을 팔아서 밭대기 하나 이거 산다고 하니까 아니, 저 별볼 일 없는 밭을 그런 비싼 가게에서 사냐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죠? 아, 이 온리에는 봤어요 악사라는 여인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여인인가를 그래서 진주보다 저 귀한 현숙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이 그 가치 있는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말고는 구원 말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대가 지불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뒤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좌우장 이걸 끝내야 돼요 빨리 그래야 다음 주에 이것은 이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사사열전은 팍팍 끝내야 됩니다 자, 5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온리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비결이 사사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리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 온리엘이 구산 리사다임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악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전술이 뛰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온리엘이 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꺾고 그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재능이 있다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말을 잘한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만졌어도 아무리 내가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내가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가서 그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 악한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한 사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모력과 총명과 지식의 신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사업도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 뭐든지 가르치는 것도 더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 우리 다 일꾼들이잖아요 여러분 일꾼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더더욱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딱 들어보면 저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금방 알아보래요 설교로 하면 딱 보면 왜 우리가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저 사람이 서울 갔다 왔다 안 왔다 이거 금방 알잖아요 그 말한 거 보면 듣기만 해갖고 한 사람은 진짜 보고 온 사람은 그렇듯이 성령을 자기가 딱 받으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의 설교 안 받은 사람의 설교 저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못 살리겠구나 금방 다 알아보래요 금방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거 아예 이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겠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아가지고 와서 주의를 하라고 너희에게 성령이 말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르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남산에서 마가의 집에 있는 타락방으로 와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오순절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빨리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갈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히브리스 12장 5절로 8절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군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계속 읽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모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어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고 채찍질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는 처음에는 뭐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죠 성경에 보면 에레미아, 엘리아,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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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안 하면 나중에 채찍으로 때리지 성령님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천재지변의 재난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 질병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 이방 민족이 팔아가지고 억악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만드는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나 올바르지 못한 것은 뭐가 없나 이걸 먼저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뜻이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려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또 죄 지은 건 없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찰해가지고 그걸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자기 성찰을 하겠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잖아요 용서를 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도록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오한사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대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돌아보자 않고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아버지 빨리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사님의 손에서 구해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걸 먼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안 하고 막 건져만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고 막 건져달라고 막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러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고 구해 주시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여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도 벌써 자기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럼 다른 신 섬기고 악을 행하면 아무것도 회개 안 하고 건져 주세요 막 구해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을 건져 주시겠어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아멘 그런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자 8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최초의 사사인 온네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 보면 최초의 사사인 온네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뭐 하라고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축복은 절대 적극적인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축복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은요 절대 축복을 못 받아 적극적인 이 야곱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막 장작권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이런 사람은 축복 별로 못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냥 나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뭐 때문에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복이 오는 듯이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 일하는데 마음껏 애네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고 선한 일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구제하고 주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 마음껏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여러분이 이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온네일이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양국과 같은 온네일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온네일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도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릇이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믿음의 그릇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죠 제가 이것을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마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아마 교회 역사에 그게 기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게 안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믿음은 아이고 다시에요 안돼요 믿음은 축복을 남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은 축복을 남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남는 그릇입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되면 어떡해요 축복 못 받아요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적게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실 때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희불에서 11장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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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믿음으로 살려오도록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히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불을 짓는 기도 성령 받으려면 불을 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속으로 있잖아요 쫙 묵상으로 하거나요 이러면 성령 절대 거의 못 받아요 거의 성령 받기 힘들어 방으로 막 뜯게기도 하는데 그냥 불을 짓고 기도하든지 엄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아마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니 제가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저보다 이제 어떤 막 집사님이 연락이 와요 폐교가 어디 가까운 데에 놨는데 하나 사가지고 거기 요양원도 하고 뭐 합시다 막 그런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기도원을 좀 가까운 데 한 20, 30분 거리 안에 20분 정도 안에 있는 그런 데 기도원을 해가지고 하면 성도들이 가서 영적인 그런 거기서 안식도 취하고 또 불의지적인 교회에서는 불의지적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구를 오살리 기도원처럼 만들어가지고 더 잘 만들어서 통성으로 불의지적 기도하면서 성령의 좀 불을 받아야 될 건데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주님이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은 별걸 다 하죠 여러가지 막 제 머릿속에 여러가지 구상이나 계획이나 생각은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다 재정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 어떤 뭐 인재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데 제일 이제 필요한 게 보니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재정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업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뭐 아무리 돈 많아도 밥 뭐 지금 이상 얼마나 더 잘 먹고 살겠어요 근데 주님 위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성령께 깨닫게 온니엘이 뭐냐면 쓰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을 잘했어 진짜 결혼 온니엘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악사 여기 보면 악사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자 사사기 1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걸 안 해줬나요? 했나? 네 같이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계속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서 내리며 갈렙이 묻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리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보면요 진짜 악사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시집가는데 갑자기 낙이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밭을 주세요 아니 보통 그때는 딸들이 뭐 달라고 할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윗샘과 아리샘도 달라고 아버지 부자잖아요 나 그냥 맨몸으로 신입만 보내면 되겠어요? 나한테 밭도 주세요 그리고 윗샘과 아리샘을 달라고 그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목축하고 농경 사이잖아요 그리고 윗샘과 아리샘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샘물은 복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좋고 이런 적극적이고 현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이 온네일의 아내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좋은 이런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잘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청년 때 믿음 좋았는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고 쓰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잘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 받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사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온네일은 진짜 결혼을 잘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아멘? 진짜 결혼을 잘해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냐 못 받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네일은 그거를 참 잘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지난번에 배웠죠?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뭐 하지 말아라? 혼인시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제가 못 찾아서 했는데 막 가난한 사람들하고 자녀들 혼인시켜 아들, 딸을 온라인으로 안 믿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 거기 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성기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자녀들이 결혼 잘하도록 정말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열전 첫 번째 온네일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온네일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정말 이 온네일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